즐거운 상상 상상티 업사이클링 교과서 여름 음료 메모 꼬지 다 사용한 교과서나 모수는 책을 이용하여 여름 음료 메모 꼬지를 만들어 볼게요. 여름 계획표나 할 일 등의 메모지를 꽂아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. 오른쪽 위가 절반이 되게 대각선 으로 접어주세요. 종이 끝부분이 중앙선에 닿게 접어줍니다. 중앙선까지 일직선으로 접어줍니다. 중앙선까지 일직선으로 접어줍니다. 중앙선까지 일직선으로 접어줍니다. 중앙선까지 일직선으로 접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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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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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dividcu train. 안녕. 의 odc MEL' добр god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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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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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t,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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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